커넥트라고 했든가 세계의 별정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체 신 인류가 바로 커넥트야 그때 두 눈이 뽑히고 그 눈이 보는 게 제게도 보입니다 정성스럽게 작품처럼 품기까지 잡아! 내 눈 가져갔네 살인자였어 다시 찾아야 돼 커넥트 아무튼 끝단계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닉고 앞으로 일어날 살인이야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내 눈 내놔 이 살인맛새린이야 우리의 눈에 띄는 하늘은 인류가 상대방의 일어날 우리의 눈에 띄는 이 눈에 띄는